음악 익산시의 투자가치 상당한 신축건물이 나와서 소개해드립니다. 이곳은 익산역을 중심으로 동서를 잇는 도로상에 위치한 신축건물로 대지 224.8제곱미터, 건축면적 168.69제곱미터, 연면적 452.43제곱미터로 총 지상 3층으로 구성된 건물인데요. 현재 공시지가는 670만원이고요. 1993년도에는 공시지가 1,470만원이었습니다. 현재 임대상태는 공실이지만 향후 유명 브랜드 프랜차이즈 관련 업종이라면 어떤 업종이 들어와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젊음의 거리와 문화예술의 거리의 중간지점 대로변에 위치했기 때문에 목이 아주 좋은 물건이고요. 역사 및 지하체도의 개통 이후에는 건물의 가치는 더 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부도 상당히 잘 지어졌습니다. 1,2층이 복층 형태로 지어졌는데요. 1층과 2층을 분리해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 사용면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따로 임대하실 경우 1층은 1억에 450만원, 2층은 1억에 250만원 가능합니다. 3층은 주택으로 사용 중인데요. 매매가 16억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에 위치한 신축 건물 채고 계신 분들이라면 서울전화 1282-3838, 코드번호 114번으로 문의하셔서 꼭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